평방송 젠미니들도 많이 보냐고? 여러분 젠미니가 나쁜 게 아니에요. 그만해 이 젠미니들아! 팩트가 뭐냐면 그냥 애새끼야. 그런 거는 워킹 유튜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. 애새끼와 젠미니의 차이점. 워킹 젠미니. 딱 치면 공지합니다 이거 보죠? 재방송 보지 마세요. 이 방송의 주인이랍니다. 보이시죠? 저거 보고 오시면 돼요. 그러면 자기가 애새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. 웃냐 나쁘냐 안 물어봤고 그냥 많이 보냐고 물어봤는데 어린 친구들 많이 보지? 다들 나이 한 번씩만 적어주실래요? 봐봐 10대 은근히 많아. 40 애기 8개월. 봐봐 14, 15있잖아. 아 근데 저렇게 채팅을 자기가 나이를 적게 치는 애가 있어. 근데 저런 사람들은 애 나이가 어려도 개념이 있어. 그러니까 개념이 있는 시청자가 뭐냐. 자 딱 알려드릴게요. 개념이 있는 시청자. 저 다음에 얘기할게요. 막 이런 것들 있잖아. 누구방 어떠어떠하다. 그냥 딱 보면 보여요.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야. 난 다 보이는데 봐주고 있는 거예요. 진짜 그런 애들 다 쳐내려고 하잖아? 시청자 한 300명 사라진다니까? 찔리는 새끼들 지금 있어 지금. 방송 보면서. 꼭 명령어만 치는 새끼들. 명령어 ㅈ다치고 느낌표 여자친구 막 이지랄하는 새끼들. 느낌표 여동생. 여동생 어딨어요? 여동생 근황종. 느낌표 키. 느낌표 나이. 느낌표 액상. 담배웨프. 담배 피지마세요.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. 아시겠어요? 야 야 렉킹몰 녹는 거 봐라. 그냥 뭐 케이미스 캐릭터가 사라지는데. 아니 뭐 우리 다 왜 다 지졌는데. 뭐지 이거 게임. 아 야 소재 가요. 그런 사람들은 약간 방송을 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. 내가 그냥 싫나봐. 그냥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좋겠나봐.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 진짜. 아 아파라. 아 우주 sequence. 이리 좀 줘봐. ㅅ..ㅇ.. 저 새끼리 실박고 왜 나는 안 주른대. 또 안 απ. 나 진짜. 진짜 방송하면서. 나 그 월드컵 한번 해야 된다니까. 이상형 월드컵. 에. 가 맞어. 가장 혐오스러운 시청자. 월드컵하면 저 64강에 있는 새끼들. 다 들어가야 돼 진짜. 내 방송에 없는 애들이 없어. 그냥 뭐야. 다 모여 있어 진짜. 집합도야 진짜 이거 자가격리 다 시켜야 돼 바로 콧구멍에 면봉 넣어가지고 코로나 검사 확인해야 된다니까? 코로나 검사 해봤나 봐 저는 미국에서 많이 살다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 올 때 미국에서는요 너희들 그거 알아요? 미국에서 한국인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 심했을 때 한국인 출발하기 전에 2주 전부터 하루에 한 번씩 코에 면봉 넣었어야 됐어요 출발하기 2주 전에 2주 동안 코로나 검사를 해 그 하루 매일 매일마다 그 면봉을 넣어가지고 음성인지 양성인지 확인을 해 거기서 양성 한 명 나온다? 그럼 X 되는 거야 못 가 아니 이게 왜 내가 맞냐?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는 총 14번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한 4번 했어 아 한국에서도 4번 했어 근데 미국은 진짜 그 코로나 검사할 때 어떻게 넣는 거냐면 한국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집어넣으면서 약간 잉 하게 만들거든 근데 미국은 그냥 푹 넣어 쓱 빼 됐어요? 존나 쎄 그냥 뭐든지 뭔가 강력해요 거기는 미국은 아프고 자시고 그런 거 신경 안 써 검사가 우선이야 거기는 아 뭐지? 우리 애쉬 올 때 죽지 않을까? 난 저 생각을 했어 슬쩍 슬쩍 가가지고 필드값 슥 먹어주고 아 이게 부착이 안되네 나랑 다이다이 깔라고 작정을 했는데 너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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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 밀어야 되나? 위에 트레 있단 말이야 아 나 힐 언제 받아? 정신 못 차리네 게임이 신기하다이 뭐 얘기하고 있었죠? 아무튼 그때 진짜 너무 아팠어요 코로나 검사 처음 받았을 때 진짜 너무 아팠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아픈 거 차라리 열 번 하고 애새끼 한 명 쳐낼래 나의 후각을 이뤄도 난 그런 애들이 내 챔틴상이 없었으면 좋겠어 약간 옛날에 좀 꿈이 시청자 한 천명 보고 채팅 재밌게 치고 막 그런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어 인터넷 방송 채팅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생각하던 그 상상과는 항상 다르더라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푸쉐 들어가 푸쉐 힐 줘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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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! 울지 말고 좀 가자 애들아 다 좀 들어가자고 언제 들어갈 건데 뭐 좀 더 못 받겠는데 이거 프리기테 프리기테 아니! 맥크리필! 맥크리! 맥크리 왼쪽에 혼자! 맥크리 왼쪽에 혼자 친구들 터치 한 번 했어! 밟아줘! 시청자 몇 명이 최고였냐고 내 손으로 내가 찍은 게 몇 명이었지? 호스팅 없이? 호스팅 없이 최고 시청자 찍은 게 1500명 찍은 거 같은데? 근데 아무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가 다 같이 나랑 티키타카가 되는 친구들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?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조용히 보시는 분들이 한 90% 채팅 좀 쳐주시는 분들이 한 2% 나머지 8%? 다 애새끼들 느낌표 조준사 님 왜 조준사는 안나와요? 빨새끼들 진짜 센스봐 나 뒤질 거 같아 뜨끔하는 애들 그러지 마라 한 번 한 번 봐준다 나 진짜 빡치면은 너네 싹사벤이야 얘 P1인데? 진짜 여기 들어올 때까지 뭐 한 거지 우리 팁? 아니 자리아가 저기서 나오는 게 맞아? 저기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? 저 캐릭터 자체가? 자리아 셀프 없다 아니 이 캐릭터가 왜 여기 있냐니까요 이 캐릭터가 여기 있는 게 말이 안 돼 크릭터는 또 어질어질하다 나 지금 게임 저 새끼 TP 탔나? 지붕이로? 아 TP 탔어? 그럼 인정이지 어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저 자리아 여기까지 오게 만들면 게임 나갈게요 그냥 느낌으로 일로 온다 거기 힐팩 없는데 여기 트레이서 있는데 여기 힐팩 없는데 귀엽구만 아 부착 소리 들렸잖아 저게 한단착이 안죽냐 예시 잡았어요 선생님들 우리 위너블 까딱까만 초월키볼 해도 돼 아XXX 저게 한단착이 안죽냐 진짜 딱 내 말만 들어 왼쪽에 4명 오른쪽에 볼트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이겨 오른쪽 볼트 절대 못 오게만 하면 돼 우리 탱 싸움 왼쪽 2층 싸움 진다? 니네들이 못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야 거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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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부터 정리해 거쩡만 가져와야 돼 왼쪽부터 정리하다니까 오른쪽 거 때리고 있는 우리 팀 너무 레전드가 게임 재밌네 아XXX 띄워졌다 아무튼 난 그래 옛날에는 내가 시청자 20명 100명 보면 기쁜 날이 있었어 긴장되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지금은 시청자를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성이 안 찬다는 게 아니야 봐주시는 게 다 고마워 근데 요즘은 이게 시청자가 많으면 좀 불안해 이게 왜 불안하냐 그 애새끼들이 너무 많을까봐 불안해 아니 잼민이가 아니라니까 애새끼는 나이를 불문해요 잼민이는 그냥 나이 어린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애새끼는 나이를 불문하고 그냥 애예요 그냥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이야 나이에 비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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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